비즈투데이입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발생한 디도스 장애와 관련해 피해보상협의체와 종합피해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개인고객 427만 명에 대해서는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고 온라인몰 유플러스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IPTV, CCTV 이용요금 한 달을 감면하고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PC방 사업자에 대해선 현금 지급이나 이용요금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은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LG유플러스는 이번 보상안은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이라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4회 비엔나 모터 심포지엄의 초청 강연자로 나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현대모비스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조 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소프트웨어와 최적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신성장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로 밝혔는데 현대모비스는 조만간 전동화 핵심 기술을 신성장 사업 영역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 현대 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모터, 스포츠팬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인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전라남도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되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스프린트 6라운드, 타임트라이얼 3라운드 등 모두 9라운드가 운영됩니다. 현대차는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현대 N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는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KT를 포함한 45개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개선과 실제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